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우업을 하고 있는 천지신입니다. 내가 13살부터 좀 이상했고 그때는 이런 건지 모르고 말을 했는데 워낙에 우리 집안에 나를 그런 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다들 어른들이 그랬는데 그동안은 이제 많은 굴곡이 있었고 내가 마지막에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 꿈에 네가 무당을 안 하면 네 딸이 무당을 시킨다. 이걸 꿈을 꿨단 말이지. 그리고 깜짝 놀라서 그때는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했어. 그때는 이제 꿈을 그렇게 꾸니까 놀래갖고 일어나 앉아서 밤에 우리 딸이 자다가 말고 엄마가 무당 안 하면 내가 할게.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아저씨랑 나랑 둘 다 놀래갖고 벌떡 일어났잖아 일어나서 난 앉아있는데 그래갖고 그러더니 씩 가서 또 자. 그래서 내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일어났어 일어나서 씻고 점집을 간 거야. 가게를 내놓으면서 거기서 이제 아는 우리 집에 오던 손님 아이가 무당이었는데. 걔한테 간 거야 갈 만한데 아는 데가 없으니까 무당집을 안 다녔으니까. 가갖고 나는 그냥 내가 먼저 얘기했지. 내가 무당이 되면 우리 집 식구가 괜찮고 우리 딸이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대. 그러면은 굿을 하겠다. 어떻게 해야 되냐. 뭐 굿당에 가서 하고 뭐 그럼 내가 다 정한다. 그래서 날도 내가 잡고 북한산에 내가 꿈을 것 같고 그것도 내가 잡고. 그래갖고 이제 무당이 된 거지. 우리 딸이 건너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무당이 됐다니까. 고개를 숙여버렸다니까.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죠. 일단 내가 일을 할 때 가게를 할 때는 그래도 자유롭고 편안했겠지. 일은 힘들어도 똑같이 일을 하는 거지만 이 무당이 되고는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워지고. 먹는 거부터 자는 거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죠. 다 조심해야 되니까. 지금은 내가 무당이 돼갖고 어쨌든 우리도 공인이니까 더 조심하게 되는 거지. 모든 생활이 압축됐다고 보면 돼. 그냥 바깥의 생활은 없다고 보면 돼. 굿당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기도 가고 일하고 손님 보고 쿱 타고 손님 보고 기도하러 가고. 이게 일상이지. 자 내가 미용실을 했단 말이야. 미용실은 팔임 생명이야 손이 안 움직이지. 안 올라가는 거야. 이렇게 되지를 않아. 팔은 만세 안 만일 수 있어. 만세를 왜 되는 거야. 장난치지 말지. 발라들 그 아래 한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aves을 안 나옵니다. 버패의 바이러스에 그냥 흠이 바닷가 잇고 구매했다. 이렇게 된 셈을 달아줍니다. 그럼 Hillary can't it. 이것도 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